야옹 뭐야? 둘 다 아파? 둘 다 아파? 둘 다? 응 병원 아무도 못 고쳤어? 병원 아무도 못 고쳤어 병원 아무도 못 고쳤어 어떡하면 좋아 약을 만들 수 있어 약을 만들어보자 약을 만들어보자 약을 어떻게 만들어요? 약은 주리가 의사선생님이니까 의사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드는거야 맞아 지우도 의사선생님이니까 지우가 만들고 싶은대로 만드는거야 우리 멋지게 약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낫게 해주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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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게 해줘 얘들아 모야몽도 아프다 모야몽 잊지마 모야몽도 약 좋아 정말 이렇게 잘할 일이야? 오케이 우와 약 완성했어? 누구를 위한 약이야 이거는? 바라볼몽 알게 아멘 아멘